시간만 끌면서 무조건적인 전공의 복귀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재앙적 의료 붕괴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촉발되었으며 정책 당국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도를 넘는 언사, 의료계를 이익 집단 카르텔로 매도하는 적대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켜버렸고 미래의료를 담당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현장에서 내몰아버렸다. 정부의 입장 변화와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며 수많은 의료인들은 대통령 담화 이후 마지막 남은 사태 해결의 희망마저 포기하게 되었다. 전공의 대표와의 무의미한 만남은 조건 없는 대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보건의료 위기는 재난위기 심각 단계라고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문제가 없다면 과연 무엇이 거짓말인가. 500여 명의 응급업 전공의가 100여 개의 병원 응급실에서 나갔으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사태 이전 대비 30% 이상 환자 수가 감소되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거짓이며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와 탈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교수들의 업무 단축은 앞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껏 재난위기 응급의료 대책 중 효과가 있으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정부가 다급하게 내놓은 정책들은 아무런 상의나 교감이 없었던 졸속 탁상 행정들이다. 얼마 전 정부의 발표만 믿고 개원한 응급업 전문의가 지역의 응급실에 도와주러 가려 했는데 심평원과 보건행정 직원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공무원들이 항명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대책이었던 것이다. 비대면 진료 확대, 피해 영호 확대, 공중보건 의사 및 구디감 파격, 은퇴 의사, 재취업 등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전공인은 돌아오고 교수는 나가지 않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가. 정부의 브리핑 때마다 매일같이 잘 대처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으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교수 등 전문의 의료진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인턴들의 임용 포기 이후 벌어질 연쇄 반응으로 향후 5년간의 전공의 부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응급환자는 전세기를 태울 수가 없다. 응급의료는 이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정치적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처벌을 하려면 처벌을 하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하라. 사태 발생 이후부터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했다가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하고 협상은 없다고 하다가 대화는 하자고 하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정부의 입장이 그토록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모두 즉시 수리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도 조폰 없이 승인하라.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행정처분도 내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진행하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수준이 높았던 우리나라 의료를 대체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의료개혁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목표부터 제시하라. 10년 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의료개혁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계를 길들이는 것이 의료개혁이라는 잘못된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진 전공의들이 자발적 사직을 한 것이기에 아무리 논의와 협의를 한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이미 사용한 돈이 5천억이 넘는다고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이 돈이면 아주대 외상센터급의 권역외상센터를 두세 개를 지을 수 있는 돈으로 사태 발생 이전에 필수 의료현장에 투입되었다면 이토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미 이와 별개로 수많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다. 지난 30년간 핏담을 여지켜온 응급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이지 정부의 의대중원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다. 존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전공의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초복적인 금지 명령들과 협박은 그대로인데 앞으로 존중하겠다고 하는 말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이런 금지 명령들부터 철회하라.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갈 것이고 사태를 촉발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중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들을 백지화하고 의료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 2024년 4월 7일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혹시라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성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이형민입니다. 네. 일단 1번 짐이 임급의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단체지 통계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떤 분들의 부담이 있으실까요? 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조직한 단체고요. 기본적으로 1,400명 정도의 응급의학과 봉직이들과 한 300여 명 정도의 응급의학과 개원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 교수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서로 상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죠. 안 돼. 이 중에 하나가 당시 유대 대통령과 나누었던 사회에 대한 의견국의 공기와 그리고 또 사무소의 말에 한 것 이런 것인 생각이 드는데 당시 유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없다든지 일자로 공개 가능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박다한 선생의 응급학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나중에 김성준 교수님께서 필요한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자신문의 고종민 기자입니다. 지금 어쨌든 한동안은 사태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아무 표현이 없었고 그렇다면 이 사태가 한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나마 정부가 유료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놔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상황이 최소한 2월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고 그 문제가 당장 지금 뿐만이 아니라 향후 5년, 10년을 갈 영향이 이미 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새로운 뉴노말이라고 정의를 하고 좀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지금까지 응급의료 체계가 이렇게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탁상행전 때문이거든요. 현장 무시하고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응급의료 현장과 아무런 교감이 없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부터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물어봐야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네.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백 이성훈이잖아요. 오늘 이제 중앙사고수폰본부 회의 나온 내용 보도자료 검수가 일부 질환에 대해서 진료모 제약 메시지 구출을 하면 권영등급의료센터가 허폭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사실 권영등급의료센터가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포탈에 나오는 진료불가 메시지 아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거 이외에 많은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응급실 자체의 능력의 저하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배우 진료나 최종 진료의 저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면 결국은 아무리 응급자치를 잘해도 수술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최종 치료의 능력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좀 차츰차츰 힘들어지면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응급실이 계속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응급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환자 전원입니다. 환자를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는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차츰 더 심해지게 된다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지은 기자님께서 아까 질문이 한 번 나오긴 했는데 정보 스탠스 바꾸는 것은 이후에 문의를 좀 이어가시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대항들이 지금 현재 피해가 나오고 오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인 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항은 응급실 현장에서 전문의들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지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접적인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근무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저희가 응급의료 계획 나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주문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제로 현장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냐 저희는 대개 그런 것들을 현실적이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20년 이상 저희가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나도 벽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는 노력을 공과하는 것이 이미 시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제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는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계획들은 다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현법식에 그냥 문제 있는 것만 덮고 가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응급으로 체계가 가야 할 목표를 산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간에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겠죠.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의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공급과학과 전공의들 중에 나간 숫자가 어떤 사람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놔도 그만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 맞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고 우리 또 금상뉴스는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세요. 서울신문 현실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응급과학 전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신다는 것은 어떤 내용 담고 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응급과학 전문의들을 입체한 응급과학 의사업에 소속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답변들이 모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증오과 필수로 패키지에 대한 현장의 전문의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대하는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얼만큼 정리가 된다면 일부 필요한 내용들은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밖에 남아있을 테니까 이따가 또 필요하신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 저희 근로논보 위원장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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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VCR협회 국정보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열띤 토의가 있었고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결정사항만 말씀드릴 수 있어서 특별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박당위원장과 대통령 만남 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간단하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기대하시는 것 같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2월 21일 발표했던 성명서에 있는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내용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향후 언론을 통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일간지 전면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 다음 주 중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그다음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전공협의회 학생 등등 해서 많은 목소리를 따로 내고 있던 이런 조직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합성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일부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결국은 이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단체가 저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팀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이런 기자회견 합동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결정이 되면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도 총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결정된 내용들 정부에서 의료계 또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초지일류관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주장한 바와 같이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제 논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천명 증원에 관련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길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회의 이후에 드리는 공식 드리핑 문의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앞에 마이크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김정은입니다. 다음 주 중에 첫 입장이 좀 있어야 한 번 입장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각각의 년에 대해서도 입지나 대표성이 있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정리가 된 건지 당장 다음 주에 이런 사회사 공합해서 하는 소리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갈등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의견 표출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히 어떤 만남이 있은 이후에 의견 표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이런 비대위원회의 할 때도 비대위원들도 여러 가지 논의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거를 비대위원들의 어떤 분열 이렇게 갈등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그런 한자리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안건들 전체 몇 가지 정도였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신 결정사항 내용 어차피 저희가 결정한 내용은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어서 논의사항 논의안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 같은 회의였으면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브리핑 드릴 수 있겠지만 일부 사항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지을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에는 좋겠습니다. 몇 권 정도였는지 공개가 없을까? 네. 전체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12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탄핵성명서 돌아다니는 거야 전공협의 말고도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하게 신경쓸려야 할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단위원장은 비대위원회에서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시는 건가요? 박단위원장은 저희 비대위원으로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박단위원장은 틀다가 나서 그렇지 않은 메시지 보내면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이 되느냐 이따 해석하신 건 좀 더 자세한 생각 처음부터 만남이 있은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만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것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였고요. 그 이전 주에 저희 비대위 회의 후에 브리핑을 드린 바와 같이 결자 해제의 정신으로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만나줬으면 좋겠다라는 비대위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만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호응해서 전공의 대표인 박단위원장이 들어가서 대통령께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견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남의 의미는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다시 한 번 그 만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도 하나의 안건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표출이 됐습니다. 회장 당선인께서도 저희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셨지만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의협 안에서 분열이다 이런 얘기들 아마 쓰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민서영인데요. 이번 주 중에 학평기사회견을 여쭤봤다고 하셨는데 기사회견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걸 기획할 수 있는지 물론 정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거든요. 향후 어떤 대응 방안이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세금은 대응 방안들도 기사회견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입장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학생들의 휴학 유급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사직 그 다음에 사직서의 수리 여부 그 다음에 행정처분 법적인 처분 여러가지가 눈앞에 다가와 있거든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 지금 거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 망가진 걸 돌릴 수 있는 시간적 기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사직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이런 내용이 아마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앞으로 벌어지게 될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추가돼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주문 2,000명 직원배송 프로세스를 진단한다는 것을 교육의 전체에서 이거는 정부의 진정성 있다고 보고 의료 정책 관련 재개 시그널로 판단하고 좋으신지 네. 일단 지금까지는 일종의 수사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 담화의 해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행정처리나 절차가 멈추거나 변화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그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행동이 보여진다 그러면 많은 의사회원들 특히 우리 전공의들도 이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구나 공정적인 변화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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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그 발표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명이 매몰되지 않겠다라고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발언을 해주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여러가지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쪽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또 행정 어떤 처리에 있어서 일부 그냥 통과 과정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별로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지금 2천명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멈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는데 그럼 교육부에서 대전 증원 프로세스를 멈추게 된다면 뉴욕에서 하겠다고 그다음에 행보 이렇다면 뉴욕에서도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논의가 오늘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 결과 결정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섰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긍정적인 평가를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중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가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천재검터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토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데 그 과정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그다지 짧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언에 대한 규모 올해 증언에 대한 규모도 논의가 돼야 되지만 향후 증언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히 돼야 되고 거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참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2천명을 철회한다는 메시지가 없이 그냥 매정 프로세스만 중단해도 그거를 수준으로 네. 오늘 총리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2천명을 고집하지 않고 철회까지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가까운 발언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실질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디에 계신지 안 보여서 아, 네. 아, 네. 만약에 이런 형태의 의료기업 특기의 미래가 상생하게 됐다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 공모자에 가지고요. 의업이나 정보형이나 교재 자체 각각 통일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업에 단일한 유포인터를 만들어진 생각이 도움드리기 때문에 교재 문제만 따로 정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또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아직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안이 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쪽 부분은 저희 비대위에서 할 업무는 아니고 향후 구성될 위협집행부에서 이벤트 회장님과 함께 집행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율로 확률 걸었는데 이게 지금 현저기 유명한지 그리고 박장 비대위원 의장이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 또 내부의 정기단을 기단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박장 의장이 이번 회의를 참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내지 결정 상황이 해소가 됐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 같긴 한데 안상원 수석이 공천 철회가 됐나요? 안됐죠? 총선 아니면 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회원들이 얼마나 그동안 특히 박민수 차관께서 브리핑 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많이 분노하고 상처받았는지 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조기용 장관님 마찬가지 수석님도 마찬가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달라.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단 위원장과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여러가지 특히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은 저희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보면 두 분이 서로 통화를 안하거나 대화를 안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저희 안에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는 소통을 면밀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 비대회 안에서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SK 수민준입니다. 관련해서 학생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4월 중순이나 마을이 되면 교육 일정 관련해서 학사 일정이 데드라인을 알고 있는데 의협 비대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여쭤보십 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오늘 저희 입장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단 휴학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 유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다음주부터 개강하는 학교들 다다음주까지 개강하는 학교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4월 말이면 유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라서 저희로서도 그렇게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실마리를 잡고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아까 비대위 회의에서도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꽤 오랜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도 직관적으로 들어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지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입장문을 보였고 저희 소송을 걸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은 결국은 어른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결국은 유급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도 망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내용들에 대한 발표는 아마 응급의학과 의사회에서 발표하신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공의들이나 사직서를 낸 교수님들이나 환자교체를 떠나거나 병원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 분명히 정부의 몫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정부에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충분히 금방 해결이 될 수에도 있는 문제를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일부 과외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3일씩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래를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수술은 마취과 선생님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수술방을 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규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임상과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밀려있는 수술들을 2차 병원들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다 소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암 수술조차 대부분 한 달 안에 마치던 수술들을 두 달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수들이 무슨 슈퍼맨들도 아니고 지금 주 100시간씩 병원에서 집에도 못가면서 버티는 분들한테 더 일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결국은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바닥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응급의학과 의사회에서도 성명이 나왔고 이거는 모든 대학의 교수들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더더욱이 환자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분명한 그런 박힌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 상황을 안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당위원장 이랑 합격과 만난 뒤에 박민승 사관이 정부가 여러 의사 검색대가 대화를 위험하겠다고 추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의혹도 대통령과 만난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과 위협의 만남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전공의 대표를 만나서 충분히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협 집행부 내지는 의협 비대위 만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면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 정부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분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총리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정당과의 만남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번 나서주시는 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결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처에 힘을 실어주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간략한 브리핑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만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을 보내셨죠. 그래서 박단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썼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 거의 다 되신 것 같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저희가 정기 브리핑은 아직 날짜를 안 잡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화요일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합동 기자회견 날짜가 정해지면 아마도 수요일 총선 이후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지면 시간과 장소, 장소는 여기가 될 거고요. 시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